뉴진스 미국 법원을 통해서 구글을 압박하고 있다 신상이 공개되면 한국에서 규정하는 형사 범죄인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해당 사용자를 고소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측에서 구글 측에 문의를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당신은 당신의 인종 때문에 탈락하셨습니다 당신이 여성이어서 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연락이 온다면 연락이 온다고요? 오늘 첫 소식은 케이팝입니다 이것도 전해야 돼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구글 케이팝 이거는 중요한 소식이죠 첫 번째 소식 뉴진스 미국 법원을 통해서 구글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요즘 유튜브 이렇게 내리다 보면 진짜 눈살 찌뿌리고 보기 싫다 하는 그런 채널들 콘텐츠들 있잖아요 이른바 사이버 레카 채널이다 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신원을 숨기고 활동하면서 아이돌 이런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계정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거기서 사용하는 음성이 또 AI 음성으로 하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썸네일 자체가 눌러볼 수밖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누구가 열어서 사실 누구랑 뭐 이런 식의 그런 썸네일을 근거가 전혀 없는 사실이고 이거를 왜 제재를 안 하는지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은 왜 계속 점점 많아지나 궁금해지는데 사실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구글이 하는 서비스죠 플랫폼이고 구글은 또 미국의 기업이잖아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악성 유저의 인적사항을 추적하고 또 제공받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악용해서 더 악성 유튜버들이 활개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이브 소속의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이 현상에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뉴욕타임즈 보도인데요 기사의 표현에 따르면 케이팝의 가장 큰 그룹 중 하나인 뉴진스는 유튜브에서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퍼뜨리는 계정에 신원 요청 명령을 구글에 내려줄 것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라고 하고요 신원을 알려달라? 맞아요 그 구글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주니까 구글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법원에 직접 요청을 한 거예요 구글에 공개하라고 너네가 압박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압박하는 그 서류를 보시면 뉴진스 측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그 유튜브 아이디를 핸들 아이디라고 하는데 골뱅이 뒤에 나오는 거 맞아요 그 핸들 아이디가 미들세븐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유튜버가 딱 특정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총 조회수 1300만 회가 넘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퍼뜨렸다라고 하거든요 이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서류에서 뉴진스 측의 변호사는 해당 콘텐츠와 그 채널 때문에 아티스트의 활동이 심각하게 저해가 됐다 평판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법원의 요청을 법원의 한 요청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구글에서 신상 공개를 하게 되고 신상이 공개되면 한국에서 규정하는 형사범죄인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해당 사용자를 고소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측에서 구글 측에 문의를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만약에 요청이 온다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변을 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어떤 콘텐츠를 올렸는지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누군지도 모르니까 고소도 안 돼서 사실 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신상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구글 측이 받으면 압박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사에서 악성 계정 아이디를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계정이 중학교 7학년이라는 채널명을 쓰는 채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는데 이게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되다 보니까 글로벌 팬들이 다 그 채널에 몰려간 거예요 근데 그 계정주가 이런 관심을 순간적으로 즐기는 것처럼 뉴진스 소속사가 절 고소했더라고요 라는 영상을 좀 악의적인 그런 합성 영상을 올리기도 하면서 비판을 크게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 조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유니버스님 탈덕 수용소도 이렇게 해서 신원 특정했다던데요 맞아요 탈덕 수용소 하시는데 이 탈덕 수용소가 뭐냐 사실 저희가 뉴스 탐구 생활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파일링을 놓지 못했는데 그 케이팝 아티스트들 특히 아이브 장원영 씨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었죠 그래서 그 소속사에서 변호사를 써서 그때 탈덕 수용소를 특정을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그게 굉장히 역사적인 케이팝 업계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해당 기사에서도 그 탈덕 수용소 사건을 언급을 해요 해당 기사에서는 얼마 전 아이돌 그룹 에스파와 아이브의 허위 루머 영상을 수백 건 업로드한 탈덕 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미국 법원의 협조로 신원이 특정됐고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런 선례들이 좀 쌓이면서 물고가 트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팝 업계가 그동안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여겨져서 그냥 방치하던 그런 악성 개정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아티스트 보호에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지 아님 고소 안 당할 줄 알고 더 나대고 멋대로 말을 지어내는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지금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가 한국 언론사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기사 내용을 쓴 거거든요 왜 이렇게 케이팝에 관심이 많은 건가요? 사실 뉴욕타임스에서는 제가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케이팝 업계의 어린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혹사당하면서 일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보도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걸 보도를 한 게 아니라요 그동안 계속해서 올해 2월 말 기사가 이런 게 났는데 뉴욕타임스고요 케이팝 스타의 외로운 하향 곡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제 단월드 스파이럴이라고 하면 하향 곡선이라고 제가 직역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팝 아이돌들이 점점 그 나락과 추락의 길로 정신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조명한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 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고 구하라 씨의 인생을 다루거든요 그녀는 28살에 생을 마감했다 고립되고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을 당한 채로 라고 이제 묘사하는 해당 기사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끄는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현상의 원인으로 이 고질적인 온라인상의 괴롭힘 그리고 대중들이 주는 압박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몇 주 전에 아이돌 전문 심리상담가를 방송에 모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상의 괴롭힘이나 대중의 압박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게 결국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압박으로 돌아오는 성취감이나 약간 뭔가 평가받는 시선에 대한 어려움 그런 거가 굉장히 아이돌이나 연습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미성년자 때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해당 기사에서 좀 와닿았던 관점이 이 타인에 대한 압박을 주고 평가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가 집약된 산업이 바로 케이팝 산업이다라는 시각이었는데 지금 기사를 인용해서 보여드리자면 케이팝 산업은 교육과 경제 그리고 다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압박으로 가득 차있는 이제 프레셜 팩트된 이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버전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한국 사회 특히 여성의 경우에 훨씬 더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평가하고 압박을 주는 문화가 극대화돼서 케이팝 업계의 사이버 블링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뉴진스의 구글 정보 공개 요청 사건이 그동안 이런 고질적인 문화 이런 서로 악성 개정들을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문화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화를 한 게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케이팝 산업이라고 했을 때 연습생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독특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는 혼자서 재능으로 혼자서 그냥 기타 치고 녹음하고 차고해서 녹음해가지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기획사가 붙어서 이제 스타로 뛰어낸 시스템인데 저스틴 비버도 그렇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10대부터 이렇게 길러지잖아요 길러져서 이제 합숙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사회 생각해보면 압박받고 경쟁하고 이런 게 일반인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극단적인 버전이 아이돌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일까 그 타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비교당하고 항상 경쟁하고 그 압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까지 외신에서도 보고 있는 걸까 저는 사실 케이팝 패너로서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훈련 체계화된 훈련 시스템이 이런 경쟁력 이 케이팝이 가진 그 재능과 그 노력과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경쟁력을 만들었다라는 면에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기사에서 제가 언급을 못한 시간 관계상 언급을 못한 부분은 그 미성년자 때 가족과 분리되거나 그 제대로 겪어야 하는 사회화 과정에서 이제 그 분리되는 상황 그렇죠 학교도 잘 못 가니까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이버 불링 온라인 상에서의 괴롭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게 눈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SS 같은 거 요즘 너무 필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악플을 미리 걸러낼 수도 없는 것이고 바로 보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저는 이 얘기가 예전에 수정PD가 소개해줬던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지금 성소연들의 정신건강에 책임이 있다 마크 주커버그가 인사했죠 미국의회에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거랑 연관이 돼 있는 게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좀 다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저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우리는 그냥 외국 기업이고 그 정보를 보호해야 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사실 우리 회사 콘텐츠 저작권 침해되는 것도 그때그때 신고하거든요 그게 업무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신고하는데 가끔 그럴 때 너무 느려가지고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유튜브 측에서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소속사에서 이렇게 나서준 것 자체가 굉장히 거무적이거든요 칭찬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악플러를 용서한다 내가 다 봐준다 너네 이제 나 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선처한다 선처한다는 기사가 계속 났고 그게 마치 되게 당연한 듯한 베임베인 것처럼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처할 때가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 첫 번째 소식을 지금까지 나눠봤는데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케이팝 아닙니다 케이팝 아니고요 차별기업 블랙리스트 공개인데 아마 듣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취업 준비의 서러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분들 두 시간도 할 수 있어요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경험상 가장 서러웠을 때는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후련함이 있는데 서류에서 이력서를 넣고 바로 떨어졌을 때 1차에서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 때 1차에서 떨어졌을 때가 가장 좀 서러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나마 떨어졌습니다라고 연락이라도 오면 다행인데 무응답이면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죠 그때가 좀 비참하기도 하면서 자책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가 맞아요 아니 내 성적이 낮아서 그런가 경력이 부족한 건가 나이가 많은 건가 이렇게 스스로 자책에 빠질 때가 있는데 두 분도 공감되시죠 엄청 공감되죠 저기도 두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두 시간으로 부족한데 저는 실제 어떻게 해봤냐면 저 왜 떨어졌나요? 하고 전화한 적 있어요 담당자한테 저는 떨어진 이유를 알고 싶다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너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반응이 돌아왔는데 인사팀에서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소가 안 되는 거죠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차라리 근데 생각해보면 인사 담당자가 과연 탈락자의 그런 것까지 모르죠 뭔가 배려해주고 그럴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이제 탈락 메일 같은 거라도 보내주면 문자나 메일이라도 보내주면 고맙다 혹은 아 훌륭한 분이신데 이번 기회에 모시지 못하게 되었다 아 그런 말이 또 해소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이 정도면 사실 양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락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력서를 받고 연락을 주지 않는 경우에 내 능력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었다 사실 당신은 당신의 인종 때문에 탈락하셨습니다 당신이 여성이어서 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연락이 온다면 연락이 온다고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너무 분노할 것 같죠 성별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금융사에서 이제 여성 지원자들에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경제학자들이 뭉쳐서 수년 동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른바 가짜 이력서 보내기 실험인데요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8만 개의 가짜 이력서를 미국의 일자리에 보내고 연구자들이 알게 된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스펙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이력서인데 인종과 성별만 다르게 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의 이력서를 넣어본 거예요 이름을 다르게 하면 되죠 그런데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8만 개의 이력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종과 성별을 어떻게 드러내냐 라고 하셨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보낸 겁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것처럼 같은 이력서 정확히 재능과 실력과 경력이 똑같은데 왼쪽은 전형적인 백인 이름 토드 앨리슨 이런 게 미국에서 전형적인 백인으로 유추되는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름을 썼고 오른쪽에는 라키샤나 리로이처럼 전형적인 흑인의 이름을 쓴 거예요 딱 봤을 때 흑인이겠구나 유추할 수 있는 이름을 쓴 거죠 동일한 자질에 이렇게 인작사항만 다르게 해서 이력서를 보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불안한데요 뭔가?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적으로 같은 능력을 가졌을 때 흑인 지원자보다 백인 지원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으로 유추되는 지원자에 비해서 백인으로 유추되는 지원자들에게 9.5% 더 많은 연락이 갔다고 하고요 물론 이 수치는 산업이나 직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특히 중고차 딜러 직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이게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그런 업무였다고 하는데 중고차 기업인 오토네이션의 경우에는 백인 지원자에게 연락을 한 경우가 흑인 지원자에게 연락을 한 경우보다 43% 더 높았다고 해요 정확히 동일한 자질을 가진 이력서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인종 간 차별을 많이 한 기업 리스트가 공개가 됐는데 가장 많이 한 기업 두 개를 위에서 공개를 했어요 오토네이션과 GPC라고 둘 다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에요 각각 중고차 거래 기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두 곳에서 가장 인종 차별이 심했다고 하고 그 밑에 있는 그룹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인종 격차가 가장 적은 기업이었다 칭찬해 칭찬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리스트를 공개를 했는데 보시면 닥터페퍼, 페덱스 우리가 아는 월마트, 타겟 이런 마트들도 있고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차별 격차가 좀 적은 기업이니까 적은 기업입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좀 나타났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성별에 따른 연락 빈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흥미로웠던 사실이 근데 여기서 나오는데 이 신입 직원 채용 한국어로 하면 신입 직원 채용을 영어에서는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신입 레벨이라고 하는데 엔트리 레벨에서는 남녀에게 오는 연락의 비율이 비슷했다고 하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경력직이나 점점 고위직, 임원직으로 갈수록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유리천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별에 따른 차별 수치가 나온 기업들에 해명해보세요 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 어떤 기업도 제대로 된 답변을 뉴욕타임즈 측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예를 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리스트를 공개하기 전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아 들켰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연구를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발한 방법이잖아요 이런 연구를 왜 하고 이런 리스트를 왜 만드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1920년에 해당 연구소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NBER이라고 미국의 비영리 경제연구기관인데 여기에 목표가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경제연구를 수행하는 곳인데 이제 여기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의 경제침체 시기를 예측하는 곳으로 유명한 경제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미국 법상 취업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인종이나 성별로 차별을 저질렀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위법인지를 알려면 내가 성별 때문에 떨어진 건지 인종 때문에 떨어진 건지 여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기업들의 채용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만들어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사이트 제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서랑 리스트를 직접 다운받아서 PDF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기엔 양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직군별로 아니면 업종별로 이렇게 분석들이 더 자세히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거는 이게 성차별을 한 기업 리스트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이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전 얘기 들으면서 우리 기업에도 이런 실험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어떨까 그 결과에 따라서 뉴스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했고요 외신전화해주는 박수정 PD 그리고 조석영 PD와는 인사 나누고 2부에서 K-POP 잉글리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주세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